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하시면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도 오래 안올려서인지 영상 올렸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오래 기다려주시고 또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제까지 소개해드렸던 주식들을 총정리 중인데요 정리기준은 지난 영상 위에 올려드릴테니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킵, 셀, 타임셀로 나누어서 어떤걸 팔지 말지 같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DMTK, 피부암 등을 고치는 유전자를 개발하는 헬스케어 기업인데요 2020년 코로나 주식품 이후로 꾸준히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75불대에서 지금 2불 97센트까지 떨어졌네요 분석가들이 대부분 홀드 의견을 내고 있는데 4월 14일 분석기사도 홀드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흑색종 검사용 패치를 만들었는데 이 제품이 현재 보통 치료비보다 더 저렴하고 결과가 훨씬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이게 2.5빌리언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연수익 300밀리언 정도 예상한다고 하지만 실제 작년 수익은 14밀리언 달러에 불구해서 빨리 새로운 CEO 선정과 제대로 된 홍보를 해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야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PS도 마이너스 달리고 있고 매출 예상치가 2024년도에 작년보다 더블로 보고 있어서 그때까지 가지고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서 파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다초 뉴에너지 IT 섹터의 태양광 관련 제품 제조업체입니다 2021년도에 팍 치솟고 계속 떨어지다 유지중인데요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수익도 A플러스 분석가들 대부분 강력 매수 추천이지만 아쉽게도 이번 연도와 내년 매출과 EPS 예상치가 작년에 비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 분석기사 보면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도 있었지만 폴리실리콘은 가격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네요 이 기업 생산량이 작년보다 2배가 뛰어서 다 커버가 되고요 앞으로 3달 정도 후에 80에서 100% 정도 오를 것 같다고 본다면서 35불에서 45불 정도에 매수할 생각이고 80불에서 100불 정도 되면 매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좋아보이니 8월 1일 어닝 발표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임너트럭 홀딩스는 트럭이나 버스를 제조해 전세계에 파는 기업인데요 프로필러빌러리도 C-지만 매출 예상치는 2024년까지 미세히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3월 말 분석기사를 보면 다임너트럭은 멀시드벤처에서 스피노프 된 지 한 1년 정도 밖에 안 돼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매출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큰 트럭 버스 생산업체라고 합니다 주문량도 2022년부터 계속 늘고 있고요 이 기업에 주목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ZERO MISSION 테크놀로지를 개발 중이기 때문인데요 ZERO MISSION 비히클은 무공해차로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를 말하죠 이 때문에 전기트럭 생산계의 메인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벌써 2022년에 전기트럭 모델인 클래스 A 프라이트 라이너 E-Cascade가 출시되었고요 전년도에 멀시드벤처에서 E-ACT로서도 나왔고요 자립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까지 잘해나가고 있고 아직까지 주가가 저렴한 이유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라는 분석을 하며 바이레이링을 하고 있어요 상장 초기 때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서 저는 계속 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MBTI ENFP 아니고 ENPH입니다 굉장히 비슷하네요 가정용 태양광 에너지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매출 예상치도 잘 오르고 있고 EPS도 계속 서프라이즈이고 수익도 A로 좋습니다 수익성도 높고 현금 흐름도 좋은 업계에서 몇 안되는 회사 중 하나지만 5월 2일 분석기사에 셀이 있어서 살펴봤어요 태양광 발전 제품은 소비자 수요가 있어야만 계속적으로 매출이 나는데 지난 분기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서 셀 레이링을 줬다고 해요 그 부분 빼고는 ENPH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아주 훌륭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2019년 이후로 계속 오르는 추세여서 지금은 떨어지고 있지만 기업 이미지도 좋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돼서 가지고 가보도록 하는데 계속 수요가 적어지는 추세라면 300불 정도까지는 또 오르지 않을까 해서 그때쯤 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어닝 발표 7월 24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ESEA는 냉동 및 드라이 제품들을 운송하는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는 해양운송기업인데요 2021년부터 주가가 30불 후반대로 급상승한 다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매출 예상치는 2024년까지 조금씩 오르는 추세인 반면 EPS 예상치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4월 25일 분석에 따르면 배송료가 올라서 기업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앞으로 향후 3년간 벌써 425밀리언 금액이 계약이 벌써 다 되어 있지만 현 주가에 벌써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다른 분석가들 의견도 분분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가기엔 저도 불확실해 보이네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연초에 30불 중반까지 계속 내려온 터라 20불까지 오를 때 팔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팡 다이아몬드 백 에너지는 미국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회사입니다 2013년 상장 후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곤두박질 쳤다가 그 후로 계속 상승세입니다 매출과 EPS 예상치는 이번 연도에 전년 대비 떨어졌다가 내년에는 오를 예정인데 2022년보다는 낮습니다 미국은 2050년까지 배출가스 제로화를 목표로 삼고 있고 세계적인 흐름도 계속적으로 전기차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석유기업들에 대한 장기 투자가 언제까지 안정적일지 의구심이 들지만 현재까지 2020년도에 투자한 석유기업들은 대부분 잘 오르고 있어요 팡도 저번달 분석기사들을 보면 대부분 바이 포지션이고 135불 이하로 내려가면 장기 투자로 매수할 것을 추천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1년 안에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좀 불안감이 있어서 160불 정도 되면 매도할까 생각 중입니다 FCL은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그린 뉴딜 공략으로 핫했던 기업 중에 하나죠 연료전지 개발기업 퓨얼셀입니다 호재라면 호재인데 5월 1일 날 엑셈모빌한테 오더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직 투자가 완전히 결정난 사항은 아니지만 엔지니어링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만 같은 날 세킹알파 분석가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보이면서 엑셈모빌과 일하게 된다고 하지만 기업이 세게 제출한 AK 문서 내용에 따르면 이 주문과 관련된 중요한 수익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는 못 만든다며 긍정적인 최종 투자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세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매출 예상치가 작년에 비해 많이 높게 잡혀 있어요 사실 저는 일단은 지금 팔아도 별 이득이 없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그냥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풀전트 제네릭스는 헬스케어 기업으로 대표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여러 치료법을 경고하는데 대규모의 코비드-19 테스트도 진행합니다 2021년 이후 161불까지 오른 후 계속 하향세입니다 프로필러빌러리도 8불이지만 2024년 매출 예상치는 2022년에 비해 반토막이 나고 이번 연도 다음 연도 EPS 예상치도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2022년 이후 계속 홀드레이링이 많습니다 현재 2018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보고서를 미국 법무부와 세기 작년 8월 4일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검사, 부적절한 청구 등으로 리베이트 금지법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사를 하는데 주가가 그 이후 계속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 기업이 대단한 게 밸런스 시설을 보면 현재 유동자산 잔액이 시가총액과 거의 동일합니다 최근 인폼 디아그네스틱과 풀전트팔마를 인수하여 수평적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홀드를 추천해서 계속 법무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켜보며 혹시 문제가 커지면 팔도록 하겠습니다 푸트홀딩스는 홍콩의 주식거래기업으로서 금융자산 관리도 합니다 2021년에 150불이었다가 지금 계속 하락해서 42불인데요 프로필러비러리가 C불이고 매출이랑 EPS 예상치도 내년까지 오르는 추세인데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좀 어리둥절한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 기업이 주가 변동이 심하다는 거예요 작년 10월쯤에 30불 떼었다가 한 달 만에 거의 70불 올랐습니다 중국 본토의 투자 손님들이 언제 발을 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라는 의견을 보이며 홀드 레이링을 준 분석가도 있는데 기업 펌포머스가 좋기 때문에 적정 주가가 62달러라며 바이를 외치는 기사도 보입니다 일단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조금 안정적인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다가 급등한 때가 오면 60불 때에 팔 생각입니다 GEVO는 친환경 연료 생산 전문 기업입니다 매출이 2024년까지 2022년보다 거의 20배 이상 오를 예정인데요 EPS는 아직 마이너스 13센트이고 계속 마이너스 예상 중이고요 상장 당시 거의 만불이었네요 그 후로 계속 떨어지다가 2021년도에 14달러로 팍 오른 후 지금까지 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분석 기사들도 바이가 계속 많고 현재로서는 수익도 없고 하지만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농장에서 쓴 옥수수 등을 바이오매스를 재활용해서 디젤 항공연료를 만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발전할 기업으로 보입니다 작년 12월 기사 보면 재활용 가스 플랜트에서 바이오가스를 만들기 시작했고 판매되고 있다고 해요 넷시로 원 생산 공장은 2025년부터 가동될 것이고 1년에 에빅타 300에서 325밀리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지금 1불 21센트라서 팔아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 장기로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제너를 모터스입니다 2021년도에 58불까지 잠깐 올랐지만 2010년부터 쭉 30에서 40불 왔다갔다 하는 안정적인 기업이네요 프로필러빌러리도 A플러스 매출도 EPS도 2024년까지 그냥 비슷합니다 3월부터는 계속 홀드레이링이 대부분입니다 5월 3일 분석기사가 스트롱바이라서 한번 볼게요 이번에 GM에서 전기차 볼트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필요 없는 부분은 쳐내고 더 잘 성장하기 위해 포커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주 좋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펀드멘탈도 강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보면 주가가 너무 싸다고 합니다 GM이 크게 흔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다가 제 매수 가격보다 더 오르면 팔 생각입니다 다음은 구글인데 당연히 계속 가지고 갈 예정이고요 IPOF는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기업입니다 매출 예상치 오르고 있고 EPS 예상치는 떨어지고 있어요 분석가들은 강력 매수 추천이 줄지어 있습니다 2022년에 3불 91센트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하향하고 있는데요 분석기사 2월 27일 것을 살펴보면 추후에 작은 회사들과 합병할 가능성이 보이고 알버타 오퍼레이션이 아주 매출이 좋다고 합니다 현재 장기 빚을 청산하면서 적은 액수라도 배당을 시작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향후 몇 년 동안 인플레이 같은 회사들이 마켓에서 아웃퍼폼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 지금보다 2, 3배 정도 많은 수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른 분석기사도 이 기업이 잘 굴러가고 있고 기업이 건강하다고 하네요 저도 2024년까지는 확실히 가지고 가야겠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기업들 살펴봤는데요 오늘 기업들은 반 정도는 장투 반 정도는 좀 이따 정리해야 하는 기업들이 많았네요 계속 올랐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래도 전에 선택한 투자 방향이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어서 마음이 놓이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